안녕하십니까? 미스터 션샤인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한 안동 가송길에 있는 고선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선정은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이 촬영된 장소입니다. 풍경이 아름다워 연인이 많이 찾는 곳이지요. 주인공인 애신과 유진이 배를 타고 오가던 나루터 장면이 고선정을 배경으로 촬영한 장면입니다. 이곳 낙동강은 빛이 새기고 절벽은 퇴적암입니다. 빛이 깎아지른 병풍을 이룬 곳에 여감이 인상적인 곳이지요. 퇴계 이황의 제자 금란수가 1564년에 건립한 고선정은 창건대의 고선정입니다. 당시부터 안동의 대표적인 절겸으로 알려져 퇴계 선생을 비롯한 많은 선비들이 자주 왕래하며 많은 시를 남겼다고 합니다. 고선정 뒤쪽은 청량산 축용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자 건너편 소나무 숲이 우거진 고산이 우뚝 솟아있어 정자 이름을 고선정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고선정은 안동시도선면 가송띠를 잇는 조선시대의 누각입니다. 이곳은 미스터 션샤인 외에도 봉이 김선달, 궁합, 미인도 등이 촬영된 곳이라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